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후드 티셔츠 패턴을 제도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가슴품은 116으로 했고요. 66 사이즈의 옷을 입는 제가 입으면 이런 핏, 44 사이즈의 옷을 입는 이 친구가 입으면 이런 핏으로 누구에게나 잘 맞는 사이즈입니다. 총장은 67, 여기서 시보리 길이를 7cm로 했고요. 어깨는 제 어깨를 40으로 보고 드랍 분량을 15cm로 내려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럼 뒷판, 몸판부터 시작을 할게요. 총장에서 시보리 길이를 뺀 길이 60cm를 그려주시고요. 진동은 28, 품은 116으로 하기로 했으니 4분의 1쪽을 그리고 있으니깐 116 나누기 4는 20그로 그려주세요. 뒷목점에서 8cm를 옆으로 2.5를 위로 올려서 옆목점을 찾아주시고요. 옆목점에서 18cm를 옆으로 6cm를 밑으로 기역자로 내려서 어깨 기울기를 그려주세요. 여기서 원래 어깨가 40이라면 2분의 어깨 분량인 20cm가 뒷목점에서 출발했을 때 어깨 기울기 선상에서 만나는 점을 찾아보시고요. 이 어깨점이 제 어깨예요. 이 어깨점에서 15cm를 드랍시킬게요. 드랍 분량은 나중에 소매 길이를 그릴 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얼마만큼 드랍을 줬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작정 크게만 하시면 안됩니다. 드랍된 어깨점에서 직각으로 출발해서 진동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목파임은 옆목점에서 4cm를 파고 뒷목점에서는 1cm를 팔 건데요. 옆을 이렇게 많이 파는 이유는 목둘레가 작게 나오면 후드가 작아져서 후드 크기를 맞춰주려고 이렇게 파임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뒷판이 완성되었고요. 앞판은 옆목점에서 10cm를 내려서 그려주시면 이 한 판으로 뒷판과 앞판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뒷판을 먼저 재단을 하시고요. 종이를 잘라내서 앞판을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밑단 시보리는 약 90%로 재단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매 전체 소매 총장을 60cm로 봤을 때 저는 여기서 소매 시보리를 7cm로 할 거고요. 드랍 분량이 15cm였으니 60-7-15는 38을 총장으로 그려주세요. 소매산은 8cm로 했고요. 몸판의 진동 마이너스 1 이 분량을 사선으로 그려서 가이드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중심가 끝에서 8분의 암홀색 들어가서 중간에 사선을 그려주시고요. 이 안에서 산 모양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8cm는 비교적 낮은 산이고요. 이렇게 제작했을 때 소매통이 22.5 그래서 전체 소매통은 45가 나옵니다. 부리는 28로 했고요. 소매 부리는 21로 재단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후드 앞판과 뒷판 목둘레 사이즈를 재주세요. 저는 두 사이즈를 합하니까 29가 나오네요. 29를 일자로 그려주시고요. 2cm를 올려서 이렇게 곡을 두 번 써서 서로 반대되는 곡을 두 번 써서 넥크라인을 그려주세요. 여기서 높이는 35cm를 올려주시고요. 넥크라인에서 4cm를 뺀 25가 되는 점을 앞목점에서 출발을 해서 끊어주세요. 이렇게 박스를 그려주시고요. 이 박스 안에서 둥근 기억자로 후드를 그려주세요. 여기 사선이 약 5에서 6cm가 되도록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드가 겹쳐서 박음질이 될 거라 중심선에서 1cm 겹친 분량을 나가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넥크라인에서 4cm를 뺀 점에서 후드를 그렸잖아요. 4cm가 빠진 건 이런 띠로 대체가 될 건데요. 이 부분 사이즈를 재보니 58이 나오네요. 뒷레크 쪽은 4cm, 정수리 쪽은 5cm 이 부분이 58cm가 되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골로 재단을 할 건데요. 처음부터 80 이렇게 재단 종이도 골로 제작을 하셔도 됩니다.